자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선 이에요 자 오늘은 d 부터 하겠습니다 d 1번 1 데일리 자 데일리가 뭡니까 데일리 음 뭐 이상적인 대충 메일 그렇죠 자 object everyday everyday every 하고 한칸 띄우고 데이 자 해석해보세요 메일의 메일 이 젬플 데일리 저너리 저너리 그 메일을 요할 저너리가 j o u r n e y n e y 저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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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 여생 탐색 같은 거 아닌가요 여행 음 자 투 댄스 댄스 댄스가 뭡니까 춤 굿죠 버브 투 무구 투 뮤직 투 뮤직 해석해보세요 춤추다 굿죠 움직이다 음 노래 쪽으로 음 노래에 따라 이거 젬플 그녀는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그녀는 엄청 좋아해요 그렇지 그렇지 매여 매여 춤추는 것을 그렇지 빠른 노래를 따라 그렇죠 굿죠 던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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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ger 위험한 굿죠 noun 음 더 파시빌리티 포 포 시 빌리티 음 파시빌리티 오브 harm harm 어 5월 러스 음 음 해석해보세요 던젤 위험 음 그 가능성 그렇죠 함 음 으아 함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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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또는 토니시 그렇죠 이거 젬플 더 스타인 세즈 세즈 어 쌍따옴표 던젤 느낌표 폴링 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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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쌍따옴표 그쵸 그 표지판이 응 말하게 되어야 그렇지 말해요 말해요 응 위험 응 이건 대충 떨어지는 돌이니까 낙석인데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위험해요 응 떨어지는 돌이 있어요 응 다 포 던젤로스 던젤 오스 이게 위험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오드젝트 오드젝트 에이블 에이블 투 투 와 라이클리 투 콜즈 던젤 응 자 해석해보세요 위험한 응 가능하거나 비슷한 그쵸 응 일으키기 응 는 것이 그렇지 위험을 그쵸 저번 시간에 그 크라임이 나왔다 크라임이 뭐야 응 앞 시간에 크라임이 나왔다고 응 이 크리미얼이 크라임에서 그 어디고 어 크라임에서 뭐 NAR 붙인거야 범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건 그냥 이것도 범죄야 그러니까 범죄를 묶어놓은 거 해라 뭐 범죄류 정도 되는데 그냥 범죄라고 하면 돼 근데 크라임하고 크리미얼이 같은 거다 응 기억이 나나 아마도 크라임 그렇지 범죄가 생각난 거 보면 그렇지 시인하고 크라임하고 두 개가 있다 그랬다 신은 뭐랬어 신 그럼 죄 그렇지 죄고 그냥 주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 범죄는 사회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죄를 크라임이라고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금방 까먹을 거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처럼 한 열 번 이래 놓으면 이제 기억이 난다고 이게 모든 게 한두 번 가르쳤다고 안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가 대충 넘어가면 돼 5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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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가 뭐야 어 들어본 적 있는데 그렇지 법 to be b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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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rude rude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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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다 자 해석해 보세요 dare 용감해지다 how dare you 내가 전에 한번 가르쳐 줬다 how dare you 생각이 나나 how dare you가 뭐야 example how dare you how dare you 물음표 찍어주고 이걸 외워놔 얼마나 괘씸한가 어떻게 감이 니가 아 나 그 행 기억나지 how dare you 이란다고 어떻게 감이 니가 대어가 뭐야 they are 감이 그렇지 감이 뭐 뭐 하다 이런 말이야 아 정사니까 to be to be 용감하게 그렇지 또는 rude 좀 나쁜 쪽일텐데 그렇지 그렇지 무례한 무례한 rude 무례한 enough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용감하거나 무례하게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가는 것을 대어라고 부른단 말이야 선 넘네 그렇지